잘 구는데, 야 세영아 이쪽으로 와라. 잘 구는 식품 아니에요? 오, 맛있겠다. 야 빨리 구워, 맛있게 구워. 야 참기름, 참기름. 밑에 있어, 밑에. 밑에 있어. 아 맛있겠다. 자아. 야 니네 먹네. 좋아. 우리를 자주 뒤집는 거야. 야 만약에 니네 축까지 지면 니네는 올해 잘 안 불리는 거야. 아니 진짜 한번 쟤들 한번 뛰어볼게. 아 근데 셋은 이길 수 있어 내가. 그만해 형. 저기요 형, 한 명만 더 버려주세요. 왜냐하면 형 부상이 있어가지고. 한 명 한 명씩만 또 교체를 해야 되니까. 아니 진짜 나오지 않은 신선한 물로 갈게. 신선한 물로 갈게. 신선한 물로 갈게. 아 이거 너 먹어, 나 이거 먹을게. 저랑 끄라고! 저랑 끄라고! 저랑 끄라고 안 돼. 저랑 끄라고 안 돼! 태호야. 이따 도시까지 용산역으로 와라. 일단 도시까지 용산역으로 와. 아이팠어. 이따 도시까지 용산역으로 와라. 아 좋아! 도시까지 와라! 아 좋아! 야 좋아! 아 좋아! 아니 아니 아니, 나 배우고 운동 좀 하잖아요. 아니야. 난 회의때로 얘기했는데 축구를 했을 때니까. 야 김태호야. 아 좋다, 김태호야. 인간 자신감이 더 좋아요. 좋았어. 이거야말로 동네 축구야. 하여튼 지구상에 있는 게임을 다 하자 그래 어? 네? 가세요 해 아 잘 먹었다 딱지 마세요 뭐야 입 좀 닦아주세요 아... 아니 일부러... 아니 일부러... 아니 일부러... 아니 일부러... 아니 입 바닥에 좀 닦아주세요 아 뭐야 이거 닦아주는 마무리에요 오늘 이거, 이거 거는 요번 카톡은 아 정말 젠장 하하 형 젤트라네 아 맛있게 먹었네요 알겠습니다 자, 많이 드셨어요? 네 아... 나는 약간 서양 스타일 어우 진짜 정답 정답 정답